보호화 흥해라 대한민국 흥구 호랑나비 3월 흥구화제 한번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보장 드디어 4월까지만 판매가 되고 5월에는 판매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타사가 똑같이 나올 예정이다 아니다 한 번 더 억대해서 배타적 사용권 지금 흥구화제만 판매가 되지만 이 상품은 다른 보험사도 판매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업게드가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4월 전 상품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3월달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90, 천춘, 고고당, 고요락, 고한도, 고지도 간편으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타사도 없고 흥구마 있다 123 치매, 시대아 1점, 2점, 3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MZ가 걱정되는 질환, 고보장, 갑상선, 한지증, 저하증 갑상선 진단비, 통풍 진단비 300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유망한 수술 시 3대 통원 시에 통원비와 수술비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제 대세는 최인식 고퀄 통합 진단비예요 이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압뉴심, 통합 진단비, 전이, 원발, 어깨 최초, 체감 그 다음에 신통합, 5천만원, 신통합 내심 진단비 이렇게 넣으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체도 오케이, 유병자도 오케이 아니 이럴수가 3호 이후에 바로 보장되는 역사 속으로 살아야 될 예정이라는 거죠 바로 보장, 바로 보장이 종료가 임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뉴심, 진단비와 유사함까지 다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운영이 돼요 아니면 전이함, 원발함 모두 포함이 되고 신통합 암까지 가입이 가능한다는 거 항암방사선 양립무치료비, 신항암방사선 양립무치료비 이렇게서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자, 갑상선이 미쳤구나 M직 갑상선은 훈구히 책임집니다 3월 한시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갑상선 저하증, 한직증도 각각 300만원씩 특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갑상선 한직증 치료비도 300, 대산포진 300, 통풍 300 유망한 수수비도 500까지 최대한 거기다가 암통원 시 50만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심사보증제 3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갑상선 감친, 갑상선 감친플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저하증, 암, 전이함, 다빈치, 그리고 항암방사선 이렇게 넣어서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자, 유사한 갑상선이라도 훈구계 M직이라며 어마무시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입지원, 갑상선 기능 한직증 300, 그 다음에 특정 갑상선, 그 다음에 갑상선 반응생검, 유사함 이렇게 해서 구류별로 최대 6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넣어들었고 보험료가 20대부터 50대까지, 40대까지 거의 보험료가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알고 계세요? 남녀 평균 수명이요? 5년 전보다 네, 그래서 83세가 88세 근데 지금 5년 이후에 평균 수명이 86세, 그리고 여성은 90세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라는 거 자,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치매예요 모두 담은 1, 2, 3 치매 어깨 최고 CDR 1점 진단시에 2천만원 어깨 최고 CDR 1점 진단시에 나비지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솔직히 치매보험은 잘 가입 안 하죠 치매보험은 잘 가입 안 하고 뭐뭐 가입하냐면 여기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가급여를 가입해야죠 재가급여 재가급여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보험료는 싼데 치매보험은 재가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에 또 실버보험이죠 60, 90 청춘보험 최강 포인트는 뭐냐면 타사 신의원에 업고 훈과제만 있을 때 백내장 20만원 신통합 3천만원 그 다음에 교육결성 30만원 특정 면역하암 치료비 2천만원 그리고 최충협화 세우수 25만원 세우수 2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더욱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해진 고지사항이에요 3개월에서 두 달로 바뀌었죠 두 달 이내 입원소견 수술소견 추가 재검사 소견 3개월 이내 3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보장의 이 보험료 훈과제가 이렇게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305 보험 간편 암플레임인데요 기존의 3, 2호 알리상에서 중간에 2를 빼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05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매우 대박이지 않을까 그래서 암 3,000 유사암 600만원 항암방사선 1,000인데 이거는 흥생으로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갑상선, 전립선 제외 단비치 로봇 2,000 갑상선, 전립선, 단비치 로봇 100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5만원대에 6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